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살 문승훈이고요. A1이라고 법인에서 서면 심사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회사의 업계가 보험업계니까 준비하는 사원분들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계신데 올해 시험을 좀 여러 명 보긴 했는데 어떻게 저만 합격을 하게 돼서 한 번씩 와서 축하해 주시고 좀 팁 같은 것도 좀 물어보시고 자료 같은 거 정리한 거 남은 거 있으면 달라고도 하시고 좀 그렇게 뭐랄까 좀 화제의 중심이 된 그런 게 있어서 되게 고맙고 기분 좋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저도 도와드리려고 진짜로 요약 정리한 거 좀 드리고 그냥 저만의 방법까지 특별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말도 좀 전해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21년도 가을 10월쯤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22년도에는 꽈락이었고 23년도에는 정말 간바레차로 떨어졌고 올해 합격을 했으니까 연차로는 4년차 총 기간은 한 3년 정도 시험 기간이 됩니다. 네, 그 맨 처음 준비를 딱 해서 22년도에 시험 끝나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법인에 일단 1차는 합격을 했었으니까 그때 취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꽈락이었지만 재도전을 하고 또 삼수하고 할 때까지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좀 엄청 큰 교통사고가 2020년 12월에 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의식불명이었고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오른쪽은 아니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도 지난 8개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아는 분을 통해서 손해사정사 형님을 딱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형님이 막 나서서 케어도 해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저는 이제 사실 장애가 생겨서 몸을 쓰는 일은 또 못 하니까 사무직 일이나 지식을 쓰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손해사정사 너무 멋있어서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년도 12월에 사고가 나고 병원에서 이제 21년도 5월쯤에 병원에서 나와서 뭐하지 뭐하지 하고 공부하고 하다가 21년도 10월쯤에 인강을 딱 끊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법인에 취직을 한 거고 그 맨 처음 시작한 계기는 그렇습니다. 장애가 생겨서 손해사정사님이 너무 멋있어서 되고 싶어서 제가 맨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이런 공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가장 저렴한 걸로 찾아봐서 다 학원에서 했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취업을 한 거였지만 과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우연히 법인에서 일을 하면서 같이 도전해본 팀장님들 지금 도전하는 직원들 막 다 하나같이 집을 모아서 인스티비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인스티비 인스티비에서 공부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 저기가 최고구나 다들 저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겠지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스티비로 사실 1차는 아무리 잘 봐도 가산점이 붙는 것도 아니고 객관식으로 60점만 넘으면 합격인 거니까 2차에다가 저는 시간을 훨씬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1차는 정말 그냥 문제만 좀 많이 풀어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0분제 40분이니까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니까 그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운 좋으면 답이 좀 헷갈리지만 운이 좋으면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이니까 일명 찍어서 맞을 수도 있고 딱 60점 커트라인만 넘으면 어쨌든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1차는 좀 솔직히 가볍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위주로 그리고 2차는 처음에는 문제를 똑같이 많이 풀면 될 줄 알아서 기본서가 더 중요한 건데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타 학원 모의고사도 교환해보고 스터디를 해서 서로 생각도 경호해보고 이런 거를 좀 해봤었는데 3수 끝에 내린 결론은 아니다. 기본서 위주로 계속 무한 반복을 해야 된다. 2차는 그리고 커트라인이 있는 게 아니고 무조건 1등부터 340등까지 상대 평가니까 무조건 한 글자라도 한 지식이라도 무조건 더 써야 되는 거니까 암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아니니까 저절로 까먹을 수도 있고 외웠었는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 못 쓸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계속 제가 중얼거렸던 거 같아요. 그리고 누구한테 시험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시험 다반질 서술하는 식으로 말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좀 연관을 지어서 그냥 계속 온 생각이 2차 시험 과목들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사사건건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소리내서 그냥 눈으로만 보다가 집중이 흐트러질 때도 있고 인강만 켜놓고 보면은 강사님이 계속 교수님이 계속 강의를 하셔도 사실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어서 제가 약간 꽁트하는 느낌으로 앞에 계신 것도 아닌데 동영상 안에서 뭐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데 추임새를 낸다거나 대답을 한다거나 그런 걸로 해서 저는 좀 더 집중력을 강화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보면 산만하게 공부하는데 왜 떠드냐 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정도로 인강인데도 대답을 한다거나 혼자 책을 읽는데도 계속 소리내서 읽었어요. 저는 좀 그렇게 해서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아직도 허리랑 경추가 좀 많이 다쳤어서 그리고 오른쪽이 반절 안 보이니까 글자를 볼 때나 이럴 때 남들보다 시간이 좀 더 들었고 오래 앉아있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사실 그거 말고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가장 힘들었던 거는 공부 후를 늦게 시작해서 계속 하긴 하는데 시간을 아끼려고 회사 근처로 제가 또 집을 나왔습니다. 자취를 합니다. 회사 근처로 출퇴근 시간도 아끼려고 근데 이제 걱정되고 살림을 또 할 줄 모르니까 어 두 집 살림을 하는 어머니께 죄송함 그게 좀 가장 힘들었어요. 합격을 그래서 저는 꼭 해서 꼭 효도를 해드려야 된다. 이건 나는 이 어머니가 저렇게 해주시는데도 열심히 안하면 나는 진짜 남자도 아니다. 막 이런 계속 비장한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네 당연히 어머니께 바로 전화해가지고 뭐 아직 등록된 것도 아니고 법인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손해사정사 일까지는 아니거든요. 서면심사니까 근데 어머니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엄마 엄마 아들 이제 사짜야 내가 꼭 효도할게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막 신나서 막 온몸에 전율을 느끼면서 어머니한테 그 내용을 딱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시험을 딱 보고 바로 정했습니다. 만약에 또 떨어지면 바로 또 얼리버드로 구매를 하자 그리고 만약에 합격을 하면 차량 손사를 바로 얼리버드로 구매를 하자 이걸 딱 계획을 세웠는데 어 목요일날 저녁에 국경일이었는데 합격자 결과는 나왔었습니다. 점수는 안 나왔지만 수험번으로 근데 딱 그 수험번호에 제가 있는 걸 보고 됐다 합격했다 해서 어머니께 전해드리고 차량 손사를 또 빨리 얼리버드로 하려고 인스티비에 들어갔는데 9월달에 끝났더라고요 얼리버드는 그래서 전화를 해봤는데 역시 밤이었으니까 전화는 안 됐고 금요일날 그래서 바로 다시 인스티비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중순에 또 개강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차량 손사에 대한 것만 가장 먼저 좀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합격을 했으니까 이제 차량 손사 신체 손사는 감사하게도 떴으니까 저는 반대로 당연히 단호하게 뭐 계획도 생활계획도 세우고 자재도 하고 이런 삶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저를 달래주고 저를 안아줄 수 있는 건 수험생인 저 본인밖에 없으니까 너무 피곤하면 알람 맞춰놓고 낮잠을 좀 자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중간에 가서 펴도 되고 또 술이 너무 먹고 싶으면 맥주 한 캔 정도는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무 약간 예수님처럼 스님분들처럼 너무 막 그렇게 혹독하게 내가 나를 갈 일명 갈구지는 말아 난 수험생이고 너무 안 그래도 힘들고 심리적 부담감이 있는데 내가 가장 지금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를 알아주고 달래줄 수 있는 건 진짜 나 본인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나를 너무 금하지 말라 하고 싶은 거를 어느 정도는 좀 해줘라 이게 좀 제 삼수대 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손사도 취득을 할 거고 그 취득을 했을 때 이 법인 A1이라는 법인에서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제가 더 빛날 수 있고 제 가치를 알아주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너무 멋있게 봤던 손해사정사 형님처럼 저도 그런 멋있는 손해사정사 솔직히 되고 싶어요. 교통사고 나는 사람 엄청 많고 교통사고가 아니어도 다치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제가 좌절하고 정말 우울하고 힘들었을 때 멋있어서 도움을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저도 꼭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막 저한테 되고 너무 칭찬하고 꼭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듣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누군가 저를 통해서 제가 영감을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울함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고요 또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합격수기에 나름 조금 디테일하게 적긴 했는데 아무리 아프고 힘들고 주변에 응원하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해도 정말 그냥 끝까지 가면 누구나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가능하다 그거의 산증이니 여기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제가 타 학원 한 군데밖에 안 해봤지만 인스티비는 프로그램이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기본부터 기출문제 모의고사 그리고 pdf 파일도 정말 많이 주시고 다양하게 그리고 꼭 들고 다니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얼중얼 하면서 볼 수 있게 꼭 요약을 해서 주세요 pdf 파일이나 이런 책에도 아예 붙여 박서현 교수님은 책에도 아예 붙여져 있잖아요 문제집에도 요약을 해주신 거 그런 거를 이미 밥을 다 차려줬으니까 그것만 좀 꼭꼭 씹어 먹으면 열심히 될 때까지만 하면 누구나 가능하시다 이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좌절하지 마시고 꼭 열심히 하시면 꼭 되실 거다 안녕하십니까 더요 곧 여 sprawman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